today you'll be going through my ordinary day and i'll be narrating in korean the first half of the video in beginning level and the second half in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so you can choose the best level for yourself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해요 일어나서 밥 안 먹고 운동을 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요가를 배워요 플라잉 요가가 아주 재미있어요 스트레칭 하고 나면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요 이 포즈가 제일 좋아요 재미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필라테스를 가는데 다 몸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가 포즈는 이거예요 마사지를 받아요 정말 편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해요 아침에는 그냥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좀 춥네요 가운을 입을게요 인터넷에서 산 막걸리가 왔어요 오예 짜잔 커피가 다 됐어요 이제 아침을 먹을까요 음악 너무 슬퍼요 뭐야 점심은 그린 스무디를 먹어요 바나나, 청포도, 시금치, 샐러리, 사과도 들어가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들어가요 코코넛 물하고 캐피어를 넣으면 끝이에요 이제 갈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짜잔 그린 스무디예요 한 잔은 제 거고 한 잔은 크리스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이제 밖에 나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샀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리턴하러 가요 그리고 또 어디 갔을까요? 장 보러 갔어요 집에 우유랑 아보카도가 없었어요 크리스가 아침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쓰레기통을 갖고 들어와요 저녁은 같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저는 보통 샐러드를 만들어요 맛있겠죠? 크리스는 보통 고기를 만들어요 오늘은 닭고기를 구웠어요 난도스페리페리 소스 아세요? 그 소스에 닭고기를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요즘 저희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를 봐요 조금씩 저녁 먹어요 불을 받아요 왜요? 왜요? 그녀가 함께하는거죠 그녀가 저한테는 궁금해요 네 그녀가 그냥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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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제 말해 왜요? 왜요? 그녀가 최종보처부 놀빵 놀빵 보통 저희 하루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시작돼요 평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 편인데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운동하는 걸 즐겨요 플라잉 요가를 하면 어릴때 놀던 것 같아서 재미있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되니까 기분도 좋더라구요 이 포즈가 제일 좋아요 저는 목에 통증이 많은데 플라잉 요가를 하고 나면 목에 통증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못했던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누워있는 순간이랍니다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밖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냥 아침 먹고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요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춥네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막걸리가 도착한 것 같아요 오예 이렇게 저희 라떼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꺼버려야겠어요 점심은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요 재료는 바나나, 청포도, 시금치, 샐러리, 사과 그리고 브로콜리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코코넛 물과 캐피어 또는 요거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아 볼게요 식살도 너무 영롱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러면 짜잔 그린 스무디에요 이렇게 한 잔은 제가 점심으로 마시고 나머지 한 잔은 크리스가 퇴근하면 마시라고 냉장고에 넣어요 이제 볼일 보러 외출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인터넷에서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반품하러 가야 돼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 좋은 날 저는 어디를 갔을까요? 네 장을 봤습니다 집에 우유하고 아보카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크리스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쓰레기통을 다시 갖고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외출이 끝났어요 저녁에는 같이 저녁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저는 고기 만지는 걸 싫어해서 보통 샐러드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집 고기 담당은 바로 크리스에요 오늘 저녁은 난도스페리페리 소스를 넣은 닭고기를 오븐에 구워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강추에요 먹어볼게요 그럼 분위기 좋게 노래도 틀겠습니다 요즘 저희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같이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있어요 꿀잼이에요 사장님이 날도 좋아요 그 다음 저는 이태원 클래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she's confusing me she's confusing me now she wants to go eat she's just playing more games i hate her all she does is playing games don't tell her now stupid 여기가 최종보처 우승해야지 널빵 널빵 오늘 하루도 끝